안녕하세요 견환영 원장선영석입니다. 이번에 볼 근육은 어깨경관절에서 제일 중요한 견갑하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갑하근은 견갑골 견갑하와에서 상왕골의 소결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골 내측에서 상왕골 소결절에 붙어 있어서 이 근육은 항상 수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견갑골이 안정인자가 되고 상왕골이 운동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견갑하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상왕골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갑하와에서 소결절로 붙어 있기 때문에 견갑하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상왕골이 내측을 하게 됩니다. 이 견갑하근은 얼마나 중요한 근육이냐고 하면 오십견 치료의 기본적인 주로 치료하는 주동근이 되겠습니다. 오십견의 기본적인 이학적인 검사는 불고기 120도, 외전이 90도, 내외전이 일중시협 내외전은 일중시협밖에 되지 않는 어깨관절, 견갑골과 쇄골과 상왕골이 굳어져서 회전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주로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달려올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견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열이 나고 그리고 관절액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견갑골과 상왕골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오그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전형적인 자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 어깨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전을 이렇게 90도를 해보라 하면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오십견이 되었을 때 주된 치료가 견갑하근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견갑하근의 주요 통증은 견갑 뒤쪽 삼각근 후분쪽으로 통증을 주로 많이 느끼고 한의원에 오시게 될 때는 주로 저녁에 잠을 못 자거나 옷을 입을 때 불편했을 때 한의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됩니다. 이 오시견 같은 동결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깨관절이 굳었을 때는 일단 TP도 해야 되지만 TP를 치는 이유는 통증의 경감을 위해서 씁니다. 그렇지만 이 상왕골의 가동력이 줄어든 것은 춘화를 해야 되고요. 속에 염증이 생긴 것은 봉침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에센셜 그 책에 보면 유병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주 원인은 잘 모른다. 노화로 인해서 온다. 이렇게 설명해 나왔습니다. 이 오시견의 제일 주된 치료 근육이 이 견갑하근이 됩니다. 견갑하근은 평생 동안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근육이고 오시견 환자한테 이 견갑하근을 쓰게 되면 일단은 통증이 좀 줄고 가동력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는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주된 치료는 봉침과 춘화를 해서 이 견갑골과 상왕골의 움직임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 뇌외전을 주되게 하는 이 견갑하근을 TP를 침으로 인해서 통증의 견감을 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견갑하근의 TP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천부와 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 같은 경우만 주로 시술하시고 신부 같은 경우에는 액화 깊은 곳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좀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하근의 같은 경우에는 TP1,2가 있는데 TP1만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TP만 해서 50견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고 보통 치료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50견 환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50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까지 통증이 시작될 때는 어떤 치료를 해도 통증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환자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치료를 해서 어찌 됐건 저녁에 돌아눌을 때 아파서 깨지 않을 정도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정도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3,4개월 정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증이 경감되는 걸 보여줘야지만 치료가 다 될 때까지는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50견이라든지 어깨 질환에 있어서 일단 뇌 회전이 안 되는 그런 동작 같은 경우에는 견갑하근을 반드시 TP를 치고 평생 동안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근육입니다. 이 견갑하근의 기능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견갑골과 상한골의 안정적인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갑인절에 있어서 견갑리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정인자가 이 견갑하근 그리고 삼각근 그리고 극산근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제일 강력하게 잡고 있는데 제일 안정된 인자가 삼각근이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안정인자와 활동을 겸한 것이 견갑하근이 되고 그리고 극산근이 좀 운동인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육의 기능과 움직임과 생리 병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견관절에 오는 오식견 치료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대고 좀 멀리서 보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늑골을 이렇게 내가 지금 원래는 이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늑골을 이렇게 잡아 원래는 이 중지로 견갑하근을 잡고 잡고 손을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하면 여기가 층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견갑하근을 이렇게 넣으면 뼈가 바로 걸려요. 뼈에 타야. 하나 됐지? 그리고 TP1이 하나가 있고 TP1이 하나가 돼있어. 이 위쪽인데 잠시만 편 근데 TP2는 막 맞으면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밑에 것만 좋아해요. 견갑하근은 여기 보면 늑골을 타고 늑골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중지로 여기에 보면 견갑골 견갑골 만져지 그리고 나서 늑골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분리가 되잖아. 이렇게 분리되면 이 안에 견갑하근이 있다. 여기 TP1이 하나가 있고 조금 이쪽으로 가서 좀 더 깊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 분리겠다. 그런데 일단은 이거부터 중지를 아니 너무 세게 누르네요. 불편해요. 그래서 중지로 견갑골을 잡고 이렇게 잡는거야. 손 좀 손 좀 둘만 틀러갔고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넣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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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넣었다. 됐어. 됐지. 이게 견갑골은 TP1 TP2는 고기에서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고 고기 좀 깊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잡아봐. 그렇지. 뒤에 견갑골 확인했지. 너무 깊다. 너무 깊다. 너무 깊고 이렇게 잡아놓고 찔러. 저기요? 그렇지.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 무릎을 굽혀. 그렇지. 됐어. 좀 찔러. 됐어. 됐어. 다 했어. 넣었다 뺏어. 됐어. 됐어. 잘했어. 됐어. 지금 느낌이 이 통증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방산이 되면 잘 한거야. 느낌은 어땠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TP가 되면 TP수로 연축이 되는게 아니라 사각근 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듯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넘어가고 똑같은 방향에서 yle 와 여기 불구는 또 이런 사각 수 러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